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바꿀 거예요. 딱 보시면 알겠죠? 제가 메인 컴퓨터 바꿀 겁니다. 이거 바꾸고 얼마 쓴지도 안 됐는데 벌써 엄청나게 더러워졌는데 이게 먼지가 아니고 그 미네랄 그 뭐시기예요. 초음파 방식 공기청정기를 쓰면 이렇게 이상한 백색 가루 같은 이 백탁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빨리 더러워진 겁니다. 말을 더럽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오픈형 케이스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케이스입니다. 한 몇 달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짜잔! 덴 A4 H2O 물이죠. 왜 물이라고 적혀있을까? 덴 A4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제작하는 영상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미니 컴퓨터 만들 때 덴 A4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순행이 들어가는 덴 A4 근데 덴 A4랑 좀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덴 A4가 해외에 구매밖에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리얼리랑 협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서리는 CIE가 수입사죠. 거기서 해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부품들을 떼야죠. 청소를 조금 하고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죽여준다! 나 이거 청소할 때 이것만 써야지! 일단은 이렇게 뺄게요. 왜냐면 글카 이거 안 쓸 거예요. 못 씁니다. 왜냐면 슈프림이 너무 커요. 이 순행쿨러 같은 경우도 이 친구 라디가 굉장히 두꺼운 친구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얘도 빼야 돼요. 나 보시죠. 과연 그 아름다운 자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스티로폼 아주 딱딱하니 좋습니다. 매뉴얼 그리고 비닐 포장이 돼 있는 베네이포입니다. 와 역시 이 확실히 리얼리가 잘 뽑아요. 두께도 적당한 딱 친구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 패키징 이 상태 무게 2.9kg입니다. 2.9kg 리얼리된 이렇게 있고요. 핸드스쿠리로 돼 있습니다. 뒷판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포트가 다 빠지는 구조고 파워 케이블 같은 경우는 상단 안에서 아마 연장 케이블을 쓰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래픽 카드 슬롯 2 슬롯? 3 슬롯인가? 스펙 약간 스펙 표만 봤을 때 저는 와 딱 맞췄구나. 순행 240mm 딱 크라켄 집어넣고 나머지 이제 조립하라고 만든 그런 케이스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호환성이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요. 어떻게 뽑냐? 아 이렇게구나. 푸시핀 방식을 참 좋아해요. 근데 왜 이렇게 푸시핀이 너무 센데? 푸시핀이 너무 세요. 엔케이스 M1 때에 비해서 엄청 세요. 철판은 잘 꾸부러지지는 않겠네요. 도장도 무광입니다. 무광. 와 너무 세다 이거. 감점입니다. 안에 뭐 이렇게 부속품 나사들 들어가 있고요. 내부 시스템은 굉장히 깔끔해요. 이쪽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방식 라이저 케이블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게 피치아 익스프레스 4.0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돼야겠죠. 지금 나왔으면. 그리고 파워 연장 케이블은 후면에서 이쪽을 빠져나와가지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고 샌드위치 방식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방식이죠. 전면 포트 바이오 여기 애들도 딱 깔끔하게 잘 빠져나와 있습니다. USB 3.0 아 이거 포트 이름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영상 아마 따로 올라갈 텐데 USB 포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3.0 3.2 키 타입이죠. 여기 이제 오디오 내장 사카 파워 스위치만 있습니다. 이거 엔케이스 M1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각진? 근데 푸시핀이? 풀어졌는데요? 모임? 내구성 실홥니까? 어 뭐 저거는 AS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 바닥은 고무발이 이제 전체 통짜로 딱 돼있습니다. 통짜로 이렇게 미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엄청 마찰력이 강한 고무는 아니고 적당한 메인보드는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겠죠. 아이오 포트 이쪽으로 빠지고 여기 이제 글카 라이저 가드를 장착을 하는 구조 보통 이렇게 구멍 크게 뚫려있는 거는 하드디스크나 그런 거 다 하는 클로저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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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푸는 거고 두 개까지 장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SSD 닿으면 아마 여기에 펜 하나 닿아야 하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포트 같은 경우는 옆면에 있습니다. 옆면. 옆면이 좋아요. 저는 전면이나 옆면. 근데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옆면이 있는 것 같고 3.1, 3.0, C타입, A타입, 마이크. 마이크랑 근데 헤드셋이 구분이 안 돼있습니다. 색으로도 구분이 안 돼있고 안 적혀있어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엄청 전원 버튼 같지 않게 생겼네요. 디자인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처음 쓰는 유저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모르죠. SFF에는 장착 방식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옆판 2면 빼고 푸시핀 방식으로 다 이렇게 빼는 거다. 조립 방식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FF 조립할 때가 가장 뭐다? 재미있다. 뭔가 아기자기한 맛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데드위포로 구입하면 그게 좋겠네요. SFF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라이저 카드가 국내에서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국내 재고를 안 두거나 포관이 되는 거는 안 팝니다. 공식 사이트 같은 데 가서 구매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라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재고를 쌓아두고 뭐 AS를 해주거나 팔거나 할 거기 때문에 이 SFF 솔직히 조립할 때 라이저 카드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솔직히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국내 출시한 SFF 케이스를 구매를 하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맹 컬러는 뭘 달 거냐면 크라켄 달아야지. 얘 말고는 여기 들어가는 제품이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넣으라고 만든 케이스라서 사이즈가 여기 딱 맞춰 나왔기 때문에 크라켄 달면 됩니다. 좀 센지가 됐다 보니까 막 핀이 막 다 켜고 이랬죠. 큰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블랙 녹토화를 사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어쩔 수 없죠. 똥색 녹토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와셔를 쓰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와셔 있는 부분이 높이가 높아서 받는 거 같아요. 아니 와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속인데 그게 안 맞게 들게 되어놨다고? 여기 보면 흉터가 남아있네. 얘를 나사를 좀 더 헤드가 낮은 그걸로 쓰면 될 거 같은데 아 설마 여기 들어있는 나사가 그 크라켄을 위해서 커스텀된 나사가 따로 들어있다거나 네 그럴 리가 없죠. 색도 없어요. 와셔 안 쓰니까 살짝 더해요. 진짜 살짝 괜찮겠다. 아래쪽이 문제다. 주문 제작을 해야 될 거 같다. 나사를. 이주환 말고 다른 라디에이터 친구들 있잖아요. 240mm 애들이 25mm예요. 대부분 라디가. 거기다가 펜이 25mm이기 때문에 50mm짜리라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크라켄은 360mm 같은 경우는 라디가 27mm고요. 240mm랑 280mm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두께가 30mm입니다. 거기에 펜 갈은 했잖아요. 25mm. 그러니까 살짝 애매한 거죠. 아 근데 기본 펜으로 하면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잖아 크라켄이. 왜 그렇게 설계됐지? 1mm만 더 늘려줬어도 무난하게 장착될 텐데 크라켄은. 그러면 안 됐던 건가? 이해는 안 가는데 어쩔 수 있나요? 여기 대각선 간섭이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은 간섭이 있고요. 아니 씨 크라켄 들어가? 나 이놈의 보드들이 간섭이 너무 심해요. 보드가 간섭이 심한 게 아니고 크라켄이 너무 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대각선 하면 이게 문제구나. 이거. 그럼 어떡해. 이거 장착 못 하잖아. 아니. 램을 하나 빼고 쓰면 되지 않아? 극단적인 방법.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래. 하나를 희생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희생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리고 호스를 접으면 됨. 개인적으로 그냥 EK를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파워. 생각보다 이 조립이... 많이 빡빡하다. 호스를 위로 접는 게 거의 뭐 필수 코스구만. SSD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먼저 빼라고 합니다. 아 이걸 빼면 케이블이 장착을 하기가 좀 쉽게 돼 있구나. 아 글카 먼저 장착하죠. 원래 있던 글카는 아까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뭘 쓸 거냐면 다운 그레이드입니다. 3090에서 3080으로 바꿀 거예요. 요즘 게임을 그렇게까지 많이 빡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글카는 호환성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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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습니다. 원로도 딱히 큰 문제 없지 않을까. 파운더스 에디션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달아야 될 마지막은 SSD입니다. 여기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공간이 호호 빡세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이 일단 얘를 좀 치워야겠다 이거. 이거 넣고 케이블은 뽑아서. 케이블 부러질 것 같아. 불안해. 일단은 조립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게 컴퓨터 켜들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사타 연결하는 부위 있죠. 이 장치. 저 유다투 커넥터가 이게 사타 커넥터에 맞게 여기가 설계가 돼가지고 얘가 좀 크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얘는 이제 일반 SSD들하고는 다르게 속도가 빠른 친구라서 쿨링을 안 해주면 그때 꺼진다고 했죠. 그래서 쿨링을 해줄 팬을 달아야 됩니다. 얘는 달아야 돼요. 안 달면 꺼집니다. 얘가 좀 낫겠죠? 엮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옆에 기대놓으면 안 되나 이렇게? 이거 쓰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분명히. 근데 이거랑 램쿨러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달아 놓고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 넣어보이고 싶다. 하지마 하지마. 그냥 이렇게 냅둘시다. 상관없을 거예요. 램쿨러는 달아야 됩니다. 안 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푸시핀이 워낙 세가지고 이 나사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나사 없어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컴퓨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점수를 주면은 예상했던 이 케이스의 점수는 별 5개 만점에 최소 별 4.5였습니다. 근데 조립해보고 느낀 이 케이스의 점수는 5개 만점에 4개. 막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일단은 크라켄은 안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EK 엘리트, EK 베이지 그런 거 사든지 작은 거 있잖아요. 워터 펌프가 좀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을 집어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 진짜 컴퓨터 있는 데서는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먼지라면 이런 거 안 남거든 거의. 먼지랑 다르게 약간 하얀색에 가깝잖아요. 그냥 자연기화 방식을 쓰던지 해야지. 와 이거 너무 날린다. 자, expectation. Again, 감사합니다.